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이제 8월 중순이죠. 어느덧 9월 모평이 보름 앞으로 좀 다가왔고요. 굉장히 큰 시험인 만큼 수능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리허설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시험인데요. 어느 정도 좀 약간의 압박감 그리고 텐션 이런 것들을 좀 올린 상태에서 시험을 좀 치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뭐 멘탈적으로 봤을 때 부담을 좀 떨쳐내라 좀 몸을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평상시처럼 평정심을 유지해라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리허설은 리허설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도 막판 준비 과정에서도 그리고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압박감 그리고 중압감 이런 것들을 한번 미리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수능이다 라는 생각 이게 만일에 수능이라면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갖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몸이 좀 경직되고 조금 더 압박이 오고 긴장도 되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죠. 수능을 준비하고 치르는 과정에서 어쨌든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번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너무 일상의 한가운데 9월 모평을 두지 말고 조금 특별한 스페셜한 이벤트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수능은 오히려 좀 힘을 빼야 되는데 9평은 약간 좀 상당한 수준의 압박을 스스로 가해가면서 나의 어떤 내성을 좀 키우는 큰 시험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그런 준비 과정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즌2 모의고사 물리학1 시즌2 모의고사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까지 이제 제 올해 시즌 모의고사 시즌 모의고사 총 5개 시즌 중에 프리시즌과 시즌1 3회 6회가 완강이 됐고요. 이제 시즌2가 개강이 될 텐데 시즌2는 조금 이제 원래는 뭐 개강을 하고 차근차근 뭐 일주일에 한 2회차씩 이렇게 진행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무리가 없죠. 사실은 무리가 없는데 그래도 또 9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기 완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하게 지금 제 뭐 인스타 보니까 이제 오늘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시즌2가 입고되었다. 올렸더니 이제 시즌1 1회를 보고 있는데 시즌2가 벌써 입고됐다. 라고 이제 또 약간의 이제 한탄? 압박? 후회? 왜 이렇게 스케줄대로 못 따라가고 있는 것에 대한 뭐 그런 이제 후회를 하는 학생들도 댓글에 보였는데 뭐 제가 뭐 그런 압박 물론 약간의 압박은 있어요. 좀 빨리빨리 좀 따라와라. 아직도 기본비급하고 있니? 뭐 아직도 일당백 하고 있니? 뭐 일당백은 지금 진행 중인 강조이긴 합니다만 완강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뭐 제 커리큘럼을 완벽하게 다 마스터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즌별로 치러지는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구색은 맞춰줘야죠. 그죠? 저는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니? 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건데 올해 좀 유독 전체적인 학스페이스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의 우려는 있습니다. 예년보다 점점점 작년도 그랬는데 올해는 더더욱 뭐 그런 경향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하고서라도 아 좀 너무 느리지 않나? 이 시즌3, 시즌4는 과연 보는 애들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마저도 들긴 하는데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시즌2는 제가 8월 말까지 완강을 할 거예요. 시즌3는 9월 추석 전에 개강을 해서 한 10월 첫째 주 10월 첫째 주 정도에 완강을 할 예정이고요. 물론 이제 시즌4는 바로 시즌3 완강되면 또 오픈을 해서 10월 초에 10월 중순경에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의 여분을 가지고 수능을 좀 여유 있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저도 최종적인 완강일을 한 시즌4의 완강일 이게 이제 제 모든 커리큘럼이 완강되는 시점일 텐데 한 10월 중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3, 4주 정도는 여분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시즌2가 개강을 하고요. 6회분인데요. 난이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뭐 프리시즌, 시즌1을 거치면서 이번 시즌2는 또 어떤가요? 시즌1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평가가 있었어요. 너무 괜찮다.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뭐 문제가 되게 배울 것도 많고 퀼도 괜찮고 전체적인 난이도 구성도 베리에이션도 좀 다양하고 저희가 이제 의도한 게 그거거든요. 6평보다는 좀 어렵게 그렇죠? 물론 이제 1회부터 6회까지 모두 같은 컨셉으로 제작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양한 상황들을 다양한 형태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유형면이나 난이도면이나 우리가 좀 다양한 실적 경험들을 좀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게 마음에 드는 학생들도 있고 아 근데 좀 마음에 드는 데 그래도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이제 표시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좀 어렵지 않냐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6평 정도 난이도로 맞추거나 아니면 작년 수능 정도 평이하게 맞췄다면은 사실 또 그렇게 배워갈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 회를 풀더라도 그래도 뭔가 교훈이 좀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끔 이제 독서라는 학생들은 102번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의 형식을 갖춘 N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원래 맞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가 너무 실전성에만 포커스를 맞춘 채로 너무 풀만한 문제들을 제공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상황이 이러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예상이 최근에 어떤 입시의 경향이 이러이러 해왔기 때문에 올해는 한 요 정도 수준에 요 정도 범위에서 이런 형식들의 문제가 나오겠지라고 합리적 수준에서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대비하는 입장이지 이게 수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당연히 N제류 그러니까 경험을 확장하고 각종 스킬들과 개념 정리도 할 수 있는 이런 N제류의 성격과 너무 달라서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 추구하는 또는 충분히 모두가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정도가 예상된다고 했을 때 뭐 그걸 이제 바라보는 그걸 대비하는 관점에서는 약간의 리스크 관리가 들어간다면 요 정도는 대비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맞기 때문에 N제는 이것저것 막 다루고 난이도의 제한 없이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의 관점에서 다루는 게 괜찮고 실모는 근데 사실 그 말이 자기 모순이에요. 실모는 딱 필요한 만큼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일 수밖에 없다. N제든 실모든 결국에는 우리는 예비하는 겁니다.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 아직도 출제조차 되어 있지 않은 그 실체가 없는 그 무엇에 대한 대비 보험 이런 성격을 가져야 한다라고 봤을 때 과연 실모의 그 실전성에 대해서 허구적이죠. 굉장히 허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강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자기가 풀어서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건 나쁜 모의고사고 자기가 풀어서 자기가 잘 푸는 모의고사가 좋은 모의고사라고 한다면 그 사상에 과연 뭔가 배우고 발전시키려는 그 노력의 어떤 자세라는 게 과연 있는가라는 쓴소리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이 N제든 뭐 실모든 내가 이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 학습의 과정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경험들 본인이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본인이 좀 잘못 알고 있고 또는 본인이 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여러가지 다채로운 상황들을 얼마만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유의미한 학습의 과정을 겪어갈 것이냐 그런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근데 좀 너무 나약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너무 생소한 게 나오고 그죠? 계산량에 대해서도 알고 알고 하는데 사실 계산량은 예전 한 2, 3년 전에 제가 추구하던 그런 진짜 하드 트레이닝 관점에 모래주머니 관점에 어떤 그런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순화시켰습니다. 실제로도 요 정도는 충분히 평가원이 감안할 수 있어라는 수준으로 현실화시켰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산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올해 제 실무를 풀어봤나 싶을 정도의 발언이 아닌가 라는 생각 제가 뭐 이렇게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가끔은 하는데 그래도 많은 학생들의 의견 그리고 품평 비판 이런 것들을 저도 최대한 경청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뭐 Q&A 게시판 그리고 수강평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스트레스임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평가들이 나올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죠. 아 그래 조금 더 정제하고 다듬고 조금 더 학생들 입장에서 제작을 해야지 라는 어떤 그 수요 공급 의 관점에서의 어떤 판단도 반면에 이런 아쉬움 도대체 얼마나 쉽게 내기를 바라는 것인가 라는 거 6월을 경험하고서도 그리고 올해는 그리고 올해는 너무 모래주머니 효과에 좀 심취해서 제가 학생들을 어디다 떨어뜨려놔도 살아 돌아와야 된다 라는 어떤 제 나름의 어떤 교육관 으로 똘똘 뭉친 그런 문제들을 실제로 제작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한 재작년부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래 너무 모의고사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학습 효과에 모래주머니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실전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해서 지속적으로 정제하고 또 출제팀도 늘려가고 있고요. 우리가 편협해져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많은 출제진들의 의견 그리고 우리 내부 연구실에서의 어떤 의견 학생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조금 더 실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다듬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얘기가 적어도 한 3수 4수 정도는 한 것 같은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올해 재강의는 안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사실에 조금 어 우려가 있고요.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너무 그런 거에 신경쓰지 말고 좀 믿고 따라와주세요. 올해는 굉장히 많이 신경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즌2라는 것이 저희 제작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제작했느냐 프리시즌은 6평 전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6평이 반영이 안 되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시즌1은 6평 직후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난이도 조정 그리고 형식 유형에 대한 어떤 수정작업 이런 것들 6평 이후에 개간된 만큼 시간을 두고 수정작업을 거쳤던 만큼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즌2는 약간 9평과 수능을 바라보는 6평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올해 수험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9평과 수능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관점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시즌1과 크게 다른 기조가 다른 형식의 모의고사는 아닙니다만 약간 겁을 주자면 그래도 실력은 늘어왔다라는 전제하에 조금 더 베리에이션을 다양하게 조금 더 다양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게 이게 뭐 어려워진다라는 것으로만 표현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프리시즌이나 시즌1에서 또 채 다루지 못한 우리들의 이야기 그죠? 이런 정도는 좀 다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아쉬움 없이 반영을 했습니다. 풀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주관적인 느낌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역시 공부라는 것은 경험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들을 계속해서 반복 연습하고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의 어떤 그 이제까지 해왔던 학습의 이력들을 점검하고 진단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올해 또 출제될 수 있는 여러가지 미출제 주제들 그리고 기존의 출제에서 비중을 가졌던 빈출 주제들 이런 것들을 또 심화하고 이런 작업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태까지의 어떤 출제 경향상 중요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심화하고 그리고 그리고 아직 다뤄지진 않았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그런 문제들도 집어넣고 여러가지 작업들을 했다라는 거 역시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프리시즌이나 시즌1이나 또 제 N제에 해당하는 기본비급이나 일당백을 풀어본 학생들조차도 거의 제 전 커리큘럼을 다 맛본 학생들조차도 이건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 배울만한 게 있었어 이번 회차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 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으니까 아마 풀어보면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적극성을 가지고 임했을 때 얘기입니다 역시 또 소극적으로 점수에 1이 1비 하면서 야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또는 어떤 회차는 이럴 수도 있겠죠 뭐 또 오만한 학생들은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가능성이 높진 않다 풀어보면 다들 만족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시즌1이나 프리시즌에서는 딱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OT때 이 분석 서비스가 있어요 제 페이지에 들어오면 이게 사실 조금 기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상에서 좀 구현이 되면 좋을 텐데 아직 아쉽게도 그 부분이 좀 기술적으로 구현이 안 돼서 그 분석 서비스가 제 페이지 제 메인 페이지 있죠 제 메인 페이지 강사 페이지에 들어오면 이 페이지가 뭔지 알죠 102번 물리학 모의고사 시리즈 여기를 누르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뭐 시험지 풀어보고 채점하고 강의 듣고 는 기본입니다만 이게 사실 계속 제공되어 왔던 서비스 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제 그런게 들리더라구요 컷이 얼마에요 이거 컷이 얼마에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전체적으로는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그 9평이나 6평 보면은 이렇게 한번 채점 서비스 이용하고 나면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서비스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모의고사 수강생이 꽤 많죠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으로는 어느정도 유의미한 물론 이제 그것과 별개로 제가 제 수강생이 아닌 학생들도 응시케 할 수 있는 비라이브를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제 수강생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있는 통계 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번에 그 시즌2는 그래도 좀 뒤늦지만 꼭 이걸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어느정도 객관적인 자기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제 수강생 볼륨 정도면 대표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들의 꽤 많은 포션이 제 수강생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여기서 나오는 등급컷 여러분들의 참여율만 좀 높아진다면 이 등급컷이 사실상 의미있는 데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제 강좌와 커리큘럼을 따른다라는 것 자체의 꽤 큰 의미 중에 하나일텐데 그 부분을 좀 누려라 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번거롭더라도 메인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기다가 정답 입력하고 응시 결과 확인도 하고 여기 이제 데이터에 자기 데이터가 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이 위치라면 그렇지 이게 뭐 볼륨이 꽤 큰 모의고사니까 이 정도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 동인 동기부여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 서비스를 꼭 참여해 주십사 하는 바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실무는 물론 실전성이 가장 큰 미덕입니다 진단 가장 큰 미덕이죠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아직은 학습의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의 과정 다시 말하면 이게 실전은 아니거든요 실전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최대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건 맞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어지는 여러가지 어떤 학습의 과정을 고려했을 때 우린 아직은 대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모의고사가 가지고 있는 난이도 유형 여러가지 어떤 구성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문제 한 문제를 통해 그 문항 문항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이 수능에서 펼쳐진다면 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대하게 운영해왔던 올해는 제가 뭐 인강을 대비하고 나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사실 거의 휴일도 없이 저는 강의를 찍었단 말이에요 뭐 제가 뭐 힘들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토로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커리를 굉장히 방대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백이범 커리를 뭐 기초부터 개념 삼순환 심화 기본비급 그리고 단원별문풀 일당백 그리고 뭐 프레시즌 시즌원 시즌원 이렇게 꾸준히 뭐 전 커리는 아닌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따라오고 계신 분들에게 그 위에 또 벽돌안장 다시 말하면 또 거기서 의미 있는 경험의 확장 이라는 걸 저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의 차원에서 좀 충분히 의미 있는 실전적인 문제들을 많이 포함시켰다 뭐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N제류에 가깝다 뭐 그런 것도 비판이라면 비판일 수 있는데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다라는 거 동의하신다면 그 모든 뭐 잡생각이라고 함축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고 학습에만 온전히 배워야겠다라는 생각 좀 더 발전해야겠다라는 생각 좀 더 내가 강해져야겠다라는 생각 개만 좀 온전히 몰입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라는 생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진행될 거예요 2주 만에 완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평 전에 하여튼 뭐 제 커리큘럼을 뒤처지지 않고 따라오는 학생들에게는 좀 더 의미 있는 경험을 좀 더 누적시켜 드릴 수 있도록 빠른 완강을 기획하고 있고 뭐 뒤늦게 이제 구평 뒤에 이 오리엔테이션과 강의를 보시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수능만을 목표로 두고 열심히 또 따라오시면 되겠죠 하여튼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되니까 아 나 다 풀었는데 시즌3 언제 나와요 그런 얘기는 좀 안 나오게 하려고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열심히 제가 업로드 해드리는 대로 또 이제 이후에 개강될 디데이 파이널 스테이지라든지 또 엔제가 하나 더 남았거든요 마지막 최종 정리 디데이 파이널 스테이지도 확장 개편 전면 개편에 가까운 확장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대폭 개정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엔제조차도 여러분들이 좀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작년보다도 문항수도 늘리고 교재 구성도 훨씬 더 밀도 있고 짜임새 있고 반복 학습을 또 그 안에서 짧은 시간 안에서 또 회독수를 늘려가는 굉장히 조직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 중이니까 시즌3 그다음에 디데이 파이널 스테이지 이제 이 이후에 개강 강좌들은 추석 직전 9월 중순 경에 이제 다 오픈이 될 텐데 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겁니다 그때까지 시즌2 열심히 학습하시고 본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회 해설 강의에서 만나 뵐 거고요 구성은 동일합니다 풀문항 전문항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우면요 골라 듣지 말고 좀 다 들어 그 안에 들을 만한 게 많아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어차피 두 배속으로 돌려보잖아요 두 배속으로 돌려보는데 왜 자꾸 건너뛰고선 대강대강 학습하려고 하지 말고 버겁다 싶으면 강의를 놓치지 말고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함정들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 여러 가지 조건 해석상의 중의성 그 다음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많거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기교들 이런 거 되게 많으니까 강의를 괜히 전문항 해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겸허하게 배우겠다라는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자기선에서 뭘 쳐내는 일이 너무 위일비재하더라 자기선에서 아 내 선에서 이거 해결하자 좋아요 좋은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자기주도학습 100%만 가지고 이거 그냥 문제지나 구해서 푸는 의의 그죠 이거 뭐 이제 문제지나 구할까 강의는 뭐 해설지 있는데 강의는 뭐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좀 듣고 여러분들이 조금 배울 건 배우고 취할 건 취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잔소리가 좀 많았네요 강의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